너, 너 전화한다 너 니 남자기만 해봐 기다봐요 전화 좀 할게 야! 안녕 야 안녕 니 목소리 필요없고 안녕 여자랑 빨리 데려와 안녕 뒤진다 너 너 이 새X야 너 변성이 이거 슈와 이거 어? 아이 목소리 변, 변조, 변조 뭐 변조야 이 새X야 니 뭐 진짜 목소리구만 어? 내 진짜 목소리 이거지 너, 너 아버지랑 계속 교체하면서 말하지 너 지금 뭘 아버지랑 교체를 해 어 너 그게 원래 목소리야? 다시 원래 그 목소리 해봐 어? 이 목소리? 완전 병신 아니야 이거 안 들어와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야 이 새X 지갑 이제 이야? 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모발분들 저쪽 상단에 모발분들 오른쪽 상단에 따봄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, 나, 나 뭐할까 정글 정글? 아무거나 해 이 새X야 지가 BJ인 지, 난, 니가 BJ인 줄 알았다 이 새X야 난 니가 BJ인 줄 알았어 어? 럴 팬이잖아 쟨을 향한 야, 잠깐만,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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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됐잖아 닥쳐봐 야, 조, 조, 조 됐 뭐야 목이 뭐야, 새X야, 케이틀린 정글이지 뭐야? 뭐야, 새X야, 망했어 닥쳐 니가 말 시켜가지고, 케이틀린 정글 낸 거 아니야 야, 도리가 행님들,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따봄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축하필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즐겨찾기랑 추천 다 아니, 니가 왜 진행을 하냐고 야, 내가 BJ야, 이 새X야 BJ 할꼴 야 아니, 니가 왜 BJ 노릇 하냐고 야! 잘했어 대신 멘트 아꼈다 새X 좀 하는구만 니 방송해? 아니, 니 방송 안해 뭐야, 이 병신같은 새X는 은지야 물론 들어오지 않았어 가입 안 할 거가? 아, 이 까오 잡지 마, 이 새X야 여자한테 안할거가 까우잡지마라 넌 뒤진다 내 앞에서 까우잡지마 여자라고 까우잡지마 너 아이씨 정글 수발 뭐 뭐 뭐 록스 없다고 내 서포트 없어 너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 데려와 빨리 데려와 가봐 가 가 뿅 뿅 갔냐 여러분들 킬했으니까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할게요 그만 진행해 개새끼야 퍼스트 블러드 달달했습니다 아니 그만 진행하라고 니가 bj야 아니 나는 추천을 잘 안받아 니가 왜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 별창남이니까 별풍점 쏴주세요 그거는 잘했어 그건 좋은 멘트였어 아주 좋은 멘트였다 그런 멘트 좋아 별창남 제넌에게 그건 아니야 별창남은 빼 야 근데 얘 왜 안와 그러니까 나 아파 죽겠어 뭐 개소리야 왜 안오냐니까 아파 죽겠어 이 미친놈아 니가 내 징크스가 아파한다고 아 왜 대남이 없어 하지마 이 새신넌이 이 서지 백프로네 살려줄래 근데 아, 나 죽는다! 누나 죽는 거를 자랑스럽기만 하는 새끼는 너가 처음이다. 야, 이거 먹어줘. 쟤넛아. 야, 이거 닥쳐. 나 미드 갈 거야. 아. 여러분들 추천 맞추고 잡기. 한 번씩만. 아, 이 새끼 뭐 이분만한 추천 짓자니, 이게. 아! 어디, 처먹을려고, 이 슈가야, 새끼. 아니야. 뭔데? 하드리 씨. 쟤도 왜 따으대? 몰라. 어, 피즈 키우자. 피즈 키우면 좀 재밌어져. 뭐야? 똑같은 소리야, 미친놈아. 너 우리 집 맞아? 아, 존나 못하네, 바텀 진짜. 아, 으으으. 아, 너 뭐해, 너네. 아, 진짜. 세레머니. 와, 너. 제발. 얘, 도마나. 얘, 도마나. 제발, 제발, 제발. 야, 가. 제대야. 제대야, 가. 너, 찢었다, 이 개. 어, 뭐야, 이 새끼. 어, 뭐야, 이, 뭐야, 이 미친놈. 아니, 뭐야, 이 새끼. 뭐야, 이 새끼. 사실 이걸 노린 거다. 사실 얘가 날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. 소라카먼저, 소라카먼저, 소라카먼저. 진짜, 바텀. 간다. 진짜, 이 새끼들. 존나, 존나 압니다. 이거 후반 못 가. 아,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빨리 와, 빨리. 야. 야, 이거를. 같은데. 자,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 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. 이거 완전 깨이득!